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대단히 중대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제정세, 동북아정세,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산만불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50세기 국가의 국력과 대한민국 하나의 국력이 같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꽤 아직도 밝은 전망입니다만 성장도 계속해야 되지만 성장과 함께 분배 문제 그래서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시적인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갖기 위한 국가지표라든가 사회지표, 개인지표들을 다 끌어올려서 참다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우리 청년들이 힘을 합체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